I'm Gatsby 척추에 형광등이라도 꽂고 오셨는지 자체 후광에 빛나는 외모 그대 눈동자에 건배를 외치고 싶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May I propose a toast 요 술잔이야말로 그의 연기 인생을 관통하는 필생의 소품이었으니 건배는 곧 디카프리오라는 공식까지 수립하며 수상의 축배까지 올렸다 혀를 더 확실하구만 그 배우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장면처럼 자신만의 장매특과 연기로 관객들 예리해 특별한 사인을 새겨넣는 배우들의 치열한 연기 전략 그들 각자의 연기 각인법 함께 파헤쳐보자 This is the CIA's mission My man goes Or no one goes We're gonna have to go to love You go rogue?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That's the job 어느덧 황갑을 바라보는 배우 Tom Cruise의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시리즈 Mission Impossible 온몸을 내던지는 그의 맨몸 액션이야말로 22년간 시리즈를 장수시킨 비결인데 달리는 기차 위에서도 가뿐히 공중재배하는 그가 목숨줄 내놓고 연기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액션 필사기는 의외의 장면에 있었다 크루즈 다리는 100만물짜리 다리 시리즈 내내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렸으니 때론 폭풍보다 빠르게 때론 미사일보다 빠르게 땅이 아니면 어떠하랴 이륙하는 비행기 날개도 고충 건물 외곽도 그에겐 다 육상 트랙일 뿐 도장깨기의 그 끝판왕 이제는 공중에서도 달린다 도장깨기의 그 끝판왕 이제는 공중에서도 달린다 Tom Cruise gets paid the big bucks It is an odd angle for anyone's foot to be in I knew I broke it instantly Now anyone else would go, well that's over No! Up he gets! Up he gets! And he's running Everybody said when you got up and ran out of shock, oh that's so him 이름값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그 사실 달리기는 그의 연기 인생을 통틀어 숙명과도 같은 미션이었는데 But you're gonna have to run agai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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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작은 시작으로 무려 30편의 영화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듯 달리기를 고수 런닝맨 Tom Cruise의 런닝타임은 전세계 배우를 통틀어 신기록을 경신했다 They did a whole mix of all of your running scenes and movies that came out of the day It's 18 minutes long, that's a lot of running Is it full 18 minutes? Full 18 minutes of all of them? Very impressive That's a lot of takes too 액션 연기의 가장 기본, 그의 끝없는 달리기는 오랜 시간 그가 액션배우로 장수하는 비결이 아닐까 탐 크루즈의 뒤를 잇는 믿고 보는 액션배우로 할리우드를 하드캐리 중인 루에인 존슨 96 floors on fire Get back You don't understand my family's in there Turn around 빌딩 몇 첸은 세우던 남을 1,400억 원의 수익을 거두며 최근 1년간 가장 돈 많이 번 배우의 이름 올렸는데 첫 주연작 스콜피언킹부터 억소리 꺽소리나게 초호화 출연료받으며 할리우드킹 대접을 받은 데는 손에 잡히는 대로 적을 집어던지는 사이다 액션 덕분이었으니 전설의 레슬러 더 락으로 활동하던 시절 상대를 내리꽂는 필살기로 연일 우승의 승승장구 그러나 그에겐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상대가 던지기 기술만 했다 하면 볼품없이 망가지는 덜락의 흑역사 완벽한 커리어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니 연기로나마 굴욕적인 과거를 날려버리기 위해 액션 연기만 했다 하면 잡히는 대로 던지고 보는 드웨인 존슨 전에 없던 화끈한 액션은 그만의 전매특허 장면이 되었고 심지어 목소리만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서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던져버린 그 그의 발목을 잡던 지독한 징크스 던지기 기술은 이제 세계적인 액션 배우 드웨인 존슨을 상징하는 행운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몸소 알리고자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는 배우 얼굴을 숨겨 뜨는 남자 톰 하디 되시는데 배우 생활의 말뚝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데뷔작부터 연이어 군대 영화를 찍으며 할리우드에 입성한 친인 톰 하디 주저연 가리지 않고 무려 20작품 넘게 얼굴을 비쳤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간 그를 알아주는 건 저 혼자였다 동공만으로 모든 걸 표현해 했던 다크 나이트 라이즈 얼굴은 가렸지만 그 존재감은 주인공 배뜨면을 아작내고도 남을 아우라를 뿜어냈어 연이은 그의 자기작 매드맥스에선 철근 마스크와 함께 철통 보안으로 얼굴을 가리며 등장 관객들의 반응 심지어 던케르크에선 출연 분량의 90%가 마스크 차릴 얼굴을 숨길수록 감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니 등장 이쁜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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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가 힘들다는 터마디의 차기작, 올 하반기 개봉을 앞둔 블록버스터 베놈에선 CG 마스크를 장착하고 나올 예정인데 이번엔 특별히 얼굴을 통으로 가리고 나온다니 숨기면 숨길수록 보이지 않는 매력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부르며 존재감을 키워가는 톰 하디 어때? 좀 하디? 롱런하기 위한 배우들의 필살기, 끝없이 연기특허를 개발하는 그들의 노력은 계속된다